리틀 조주빈이 나타났습니다. 16살 인데요. 얘는 박사방이 아니라 태평양이라고 해요. 아 진짜? 변부법인이야? 요대양 다 나오겠네 이제. 구속됐다고 하는데 16살짜리도 대단합니다. 이게 사건이 말이죠. 진흥화, 기술이 발전하니까 기술화 된다고 하는데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에서 원래 운영진이었대요. 이 16살 친구가 운영진이었다가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만든 이른바 닉네임 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활동하던 이 친구가 지난달 구속된 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충격적인 게 알고 보니까 16살로 알려져서 지금 발칵 뒤집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태평양이라는 인물은 지난해에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 원정대라는 태평양 원정대. 네. 이름도 되게 거창한데 이런 이름을 가진 음란물 공유방을 별도로 운영을 해가지고요. 회원을 무려 1만 명 가량이나 모은. 16살이 태평양 원정대로. 놀랍다 진짜. 놀랍다 진짜. 정말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모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대화방에서는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가량의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다수가 피해자 성착지 영상과 성희롱 영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태평양이라는 인물은요. 원래 박사인 조주빈과 분쟁이 생겨서 쫓겨났대요. 가지가 돼 하네 진짜. 아 조주빈하고 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원래 박사방의 운영진이었다가 박사랑 그러니까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 나가 해서 쫓겨난 뒤에 내가 이대로 있을 수 없지 했는지. 16살짜리나? 네. 자신만의 음란물 유포방을 만든 거예요. 그게 태평양 원정대인 거죠. 진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저런 짓을 16살짜리 소년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보면 10월부터 3월까지니까 한 5개월 정도 사이에 1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것도 유료였을 거 아니에요? 10월부터 2월까지. 2월까지. 4개월까지. 방 이름은 소녀스러워요. 태평양 원정대. 왠지 모험감 있는 그런 모임방 같지 않습니까? 태평양 원정대. 그 안에서 저런 추잡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어떤 시청자분은 이걸 비교하시게 분가했구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옛날에 보면요. 다단계 피라미드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꼭 다단계 피라미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단계 피라미드 시작해요. 그거 정말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기술이라고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황당한데요. 이거를 또 배워가지고 이런 악마 짓을 배워서 똑같이 이렇게 리틀 조주빈으로서. 그거 노하우 해가지고 하는 게요. 대표적인 게 있어요. 옛날에 노사모라고 있었잖아요. 노사모에 이렇게 조역쯤 되죠. 그러니까 중심부에 못 들어가고 구경하던 사람 중에 정모씨가 있었어요. 노사모에서 박사모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창사랑도 생기고. 그런 비슷비슷하게 생기는 건. 근데 또 이게 또 다른 문제니까. 아니 노사모 출신이에요. 근데 그 분이. 어쨌건 말이죠. 16살짜리까지 이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했고. 회원을 단기간 안에 1만 명이나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얘네들이 다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전화번호를 다 확보해서 고객구를 관리한 거 아니에요. 여기 엄청난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벌벌 떠는 공무원들, 고위직들, 정치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26만 명. 싹 밝혀가지고 말이죠. 아주 단계별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처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봉사활동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다 감방에 쳐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데.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미쳐 돌아가요. 진짜. 아니 어쩌다가. 신미네르바님. 내가 뭐랬어요. 자살골 넣을 것 같다고 했죠. 자살골 됐어요. 맞아요. 정말 충격적이고. 이 관련된 게 지금 계속해서 양팥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사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보니까요. 아까 정칠수님인가. 정칠수님 감사하고. 노원구 불주먹인가요? 네 맞습니다. 불주먹님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민주당의 이종거리. 참 우리 미래통합당의 해피핑크. 이거를 또 너무 저질스럽게 발언을 했어요. 이건 진짜 미래통합당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식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거리요. 미래통합당의 당색을 가르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저질스러운 말인데요. 포르노처럼 공공연하게 오로지 색정을 자극하는 영상물을 보통 핑크무비. 도색 영화라고 한다면서요. 이 미래통합당의 당색깔이. 원래 핑크무비가 아니라 빨간색 뭐 이렇게 우린색이 바뀌었나. 근데 이 당색깔이 포르노의 상징색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머리에 진짜 뭐가 있으면 그 해피핑크가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진짜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원래 음란물을 상징하는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정말입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훅 들어오시네요. 진짜로 핑크색이 아니라 음란물을 상징하는 색깔은 예로부터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빨간색이 아니고? 네.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노랑머리 이런 영화가 있었던 건가? 그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야. 옛날에 전화번호부 노란색이었잖아요. 원래 음란물은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 전화번호부 노란색이었잖아요. 음란물은 노란색이에요. 역사적 기원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봐요. 예전에 음란물이 처음으로 제작이 되어 유통되기 시작할 때 해당 칼라를 상징색을 노란색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목적으로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미국에서. 서구 사회에서. 아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빨간색 그랬잖아. 사실은 이 빨간색 말하고 이 핑크색을 음란물로 연결시키는 것은 친일 잔재입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 핑크무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란물을 말지로 유통을 한 건데요. 나오서 백과서 좀.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말지도 못하면서 무슨 친일파 같은 발언을 하고. 친일파 같은 발언을 하고. 합당의 현재까지의 행패와 미래의 행악에 참 잘 부합한다. 라고 또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고요. 또 이 이종거리 옛날에 했던 발언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페이스북에 게시한 발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도색당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아예 했어요. 저 도색당이 총선에서 이겨서 감성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자극하는 도색정치를 펼치게 된다면 21대 국회는 그 시작부터 협치가 사치이고 정치개혁은 희망고문이 될 것. 이렇게 페이스북에 게시를 한 것인데요. 작년에도 이종거리요.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요. 오빠라는 등의 발언들을 하면서 조롱을 해가지고 성희롱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풍자였다. 이렇게 대처를 하면서 해당 단어를 그냥 삭제를 싹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각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막말과 풍자도 구분할 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았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이종거리는 사람은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 X라고 발언했던 게 또 논란이 됐었어요. 아 이미 거칠군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종거리 이 사람이 원내대표일 때 아마 청와대에 갔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왜 저한테 그 X라고 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낯을 못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치셔야죠. 이종거리 핑크색이 무슨 음란물을 상징한다? 도대체 그동안 미래통합당 그 로고를 보면서 맨날 그 음란한 그런 쪽으로 생각하셨다는 건가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